안녕하세요. 인터뷰 응애 중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께서 지난해 말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요. 지금 3개월 정도 되셨죠? 어떠십니까? 소외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막 3개월 조금 지나고 있는데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잊어버렸던 자칫 잊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꿈을 되찾는 그리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희 업무가 우리 청소년들을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그동안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정말 청소년과 함께하는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이동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임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이 늘렸었는데. 네. 어떤 철학으로 좀 임하실 건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우리 청소년들 아마 어느 국가나 어느 사회에서 성장을 하는 그런 청소년이건 간에 그들이 꿈과 끼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면 그것은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부여되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런 환경에 객관적으로 처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 얼마 전에 OECD 국가에서 청소년의 행복지수 이것을 조사한 것을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인 34위다.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청소년들에게 다시 우리가 꿈과 끼 그리고 청소년들이 행복한 행복해야 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나라. 그런 나라로 가는데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원이 큰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 청소년들 굉장히 많이 힘들지요. 학교밭 활동을 좀 다양하게 꿈과 끼를 좀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라는 곳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 특히 청소년들한테 많이 좀 생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이 지금 이런 명칭으로 이런 체제로 이런 업무로 출범을 한 것이 3년 8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아직은 청소년 업무 전반에 대해서 아직은 연원이 굉장히 짧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이런 현 주소인데 우리 청소년들의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문제의 중심에 두고 이런 것을 하나하나 이제 이 일들을 판을 벌려가야 될 그런 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저희들이 갖고 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펼쳐가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이사장 취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10주년이 되는 그때에 우리가 어떤 기관의 위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청소년들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오직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의 눈높이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를 저희들이 생각해가는 그런 기관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 일해보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올해 좀 주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그런 사업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립 청소년 수련 시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문제라든지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개발하고 보급하고 하는 문제라든지 청소년 지도사 육성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작년에 태안 사고 이후에 청소년 수련 활동 이런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청소년들 봉사활동이나 국제교류활동 등 속에 여러 업무들이 저희들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꿰면서도 제가 업무 중점으로 올해 좀 삼고자 하는 것 중에 큰 가닥은 우선 우리가 청소년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국가사회적인 그런 정책적인 관심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칭 얘기한다고 하면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 축제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우선 좀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청소년 활동을 진행하는 그런 대표격의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활동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사회적으로 보면 각 분야별로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이 본받고 싶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성공하신 그런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각기, 각양, 각 세계 분야의 그런 우리가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우리가 청소년들의 멘토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인력풀을 좀 만들어보고 또 그것을 청소년들과 매칭시킴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청소년들은 다양한 가치관과 직업 이런 것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 그런데 시동을 크게 좀 걸어야 될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OECD 국가 행복지수가 최하위이지 않습니까? 그거의 하나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사교육 문제, 특히 입시 교육 문제가 상당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청소년들이 사실상 입시에 매몰되다 보니까 자기의 꿈 같기를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고요. 특히 어떤 직업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좀 협소하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우선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먼저 좀 필요할까요? 네. 우리 청소년 그러면 늘 우리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삐뚤어지지 않게 가르쳐야 되고 하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꾸로 어떤 말이 있냐면 청소년들은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그 순수한 원형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때묻지 않은 편견이 없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참고 기다리는 것,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교육 기회에 못지않게 영국 같은 데 보면 국가 정책으로 놀이 기회, 놀이의 기회를 국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부여할 것이냐,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이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마 2008년부터 영국 정부에서 2020년까지 그런 중장기 프로젝트까지 성환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에 못지않게 놀이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기획을 앞서서 실행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좋은 시사점이 되고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다 1등하는 그런 아이들로 아니면 그런 어른들로 성장하는 것 못지않게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가치관이 있고 이 세상이라는 건 살아볼 가치가 있는 그런 세상이고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밝게 키우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 목표 이외에 굉장히 중요한 국가사회적인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외되어 있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들이 조금 더 다양하고 더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진흥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진흥원에서는 우선 직접적으로 청소년과 마주하는 그런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는 우리가 평창 같으면 아웃도아 장외활동과 관련된 특성화된 체험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있고 고흥 그러면 저희들 고흥센터가 있는데 고흥센터는 또 우주와 관련된 그런 체험활동 또 그 다음에 영덕 그러면 해양 환경에 대한 그런 활동 김제 그러면 농업 생명에 대한 활동 이런 것들을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소외되고 조금 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그런 계층에게도 이런 특성화된 시설을 두루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고요. 또 국가적인 그런 예산적 지원과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위기 과정의 어린이라든지 청소년들이라든지 국가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그런 기회를 많이 주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청소년 활동진흥원을 보면 소감부처가 여성가족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너무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에도 좀 걸쳐져 있는 정책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부처 입장에서 보면 어디가 더 적합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청소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청소년을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문제는 교육부에서 그다음에 복지적 관점에서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또 우리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또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청소년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들을 바라보고 지원하고 이러는 그런 턱인데요. 매 정부마다 청소년 관련한 업무를 어느 부처 소관으로 하느냐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경우든 어떤 경우든 우리 정부라는 것은 우리 요즘에 정부 3.0 그래서 이제 부처 간에 공유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부 3.0 이런 과제를 굉장히 중시하면서 청소년들을 통합적으로 케어하고 또 육성하고 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 있는가 이런 것은 뭐 사람마다 사람마다 관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뭐 저기 어느 부처에 있든 간에 우리가 정보가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문제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는 18대 국회 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신 적이 있죠. 그때 주요 어떤 법안을 내셨다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우리 학교 폭력이라든지 학생 안전 이런 문제부터 심지어는 대학 사립대학 구조조정 법안까지 그래서 그때 김선동 법안이라고까지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법안까지 쭉 내면서 활동을 했었고요. 제 관심은 저희 아버님께서 사실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출신이신데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런지 교육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그런 관심들이 유독 조금 더 남달리 더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상임위를 보통 전반기 후반기 바꾸는데 저는 그냥 4년 내내 교육과학위원회에 있으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의정활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교육에 관심을 계속 갖고 계셨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한 가지 좀 여담으로 드리자면 순천 지역의 김선동 의원님하고 상당히 많이 성함이 같아서 헷갈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선동 의원하고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에피소드죠. 에피소드인데 18대 국회에서 김선동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닌데 김선동 의원이 보궐선거인가요? 그걸 통해서 중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김선동 의원이 둘이 돼가지고 법안을 표결할 때도 보면 입장이 갈리는 적이 많아서 빨간불 파란불에 엇갈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김선동 의원이 저한테 SOS 전화를 한 번 쳤어요. 선배님도 김선동입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고 전화를 받아보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김선동 의원이 정부의 모 인사와 순천의 국제정원 박람회 예산 지원 문제로 협의를 하려고 만났는데 아마도 제 심장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선동 의원이 만나고자 했던 분이 그 김선동 의원이 아니라 저라고 생각을 하고 만났다가 우리 김선동 의원이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게 저한테 좀 신세를 져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정황으로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협조 요청이 왔는데 사실은 국제적인 행사를 지방정부에서 유치하게 됐을 때 그걸 사실은 국가재정으로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꺼리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것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관계요로에 또 우리도 호남 쪽의 일이고 가급적이라도 벌어진 일은 수습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돕기에 나섰죠. 그래서 그 당시 예산 80매더억이 당장 들어가야 이 행사가 치러질 수가 있는데 그 일이 성사가 결과적으로 잘 됐고 그래서 김선동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서 보도자료 제목이 뭐냐면 김선동이 김선동을 돕다. 그런 제목으로 대한민국 보도자료를 낸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 일이 성사됐고 순천시장님이 저한테 명예시민증 준다 했는데 아직 안 주고 계시네. 아예 기회에 언론 보도를 통해 순천시에서 좀 빨리 시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순천에 한번 내려갔을 때 순천시장님께서 달려오셔서 같이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원박람회 열게 되면 꼭 초청하시고 명예시민증 주셔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로 후속은 없었지만 워낙 바쁘시니까. 행사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거든요. 저로서도 사실은 굉장히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순천 지역에 보면 순천만 갯벌이 세계 5대 늪지 하나입니다. 거기하고 바로 연해서 바로 붙어서 국제정원박람회 부지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순천이 앞으로도 그 자원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관광 인프라로 활용이 될 거다 해서 그 부분은 저도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초에 순천시하고 청소년 생태 캠프 이런 걸 MOU를 한번 하셔서 그거 한번 할까요? 그쪽에 한번 캠프를 한번 여시는 것도 좋은 아이들일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들인데 우리 진흥원 식구들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일단 진흥원에서 지금 보면 다른 여타 기관 지자체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여러 기관에서 캠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진흥원에서도 이런 다양한 캠프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많고요. 어떤 차별화가 있나요? 저희들은 아까 제가 어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국립청소년 수련원이 5군데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5개 중에 3개의 국립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우주체험센터 그다음에 농업생명체험센터 그다음에 해양환경체험센터 그래서 아주 특성화된 그런 체험센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설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국립시설로서의 정말 특성화된 프로그램과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또 중앙수련원하고 평창의 수련원은 굉장히 여러 가지 시설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체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 수련시설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둘러봤는데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쭉 둘러봤는데 굉장히 좋은 시설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용을 해보질 못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왜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알리지 못했던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아주 의욕적으로 일하고 있어서 많은 청소년들이 더 많이 의미 있게 이용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활동진흥원이 2010년도에 말하자면 두 조직이 통합돼서 재출범한 것이죠? 네. 통합해서. 기존에 두 조직이 통합되게 된 배경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정부 공공기관 중에 진흥원들이 참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런 진흥원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의 단체나 기관 아니냐 이런 정도의 그런 주목 그런 정도의 인식 대상이다 싶은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가 정부에서 여가부라면 여가부에서 여가부의 뒤를 뒷받침하는 청소년계의 일종의 대부격인 대표적인 그런 중추기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관이 합쳐진 배경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소년 업무를 총괄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기관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출범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런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앞으로 한 10주년쯤 될 때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활동을 본원적으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해내는 그런 청소년계의 대표적인 중추기관으로 발전을 해나가야 된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미래도 함께 걸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일단 박근혜 정부 출범하고 지금 대통령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공공기관의 방망경영, 뿌리 뽑겠다. 국민의 행복 먼저 알겠네요. 네, 국민의 행복은 사득이전에 들어있고요. 네, 특히 지금 공공기관에 상당히 개혁바람을 많이 주문을 하고 계신데요. 예, 진흥원 차원에서도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향후 어떻게 잘 경영해 나가시겠다라는 각오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제가 여기 진흥원에 와보니까 우리 공공기관장들 그동안에 방문한 경영 이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축소해 갈 것인가 어떻게 개혁해 갈 것인가 많은 기관들이 그걸 고민을 하고 있던데 저는 여기 와가지고 제가 우리 진흥원에 그런 형편을 둘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조금 더 해줘야 될 게 없는가 할 정도로 저희들은 방만 경영하고는 거리가 아예 좀 거리가 먼 그런 기관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가 원하는 진흥원, TF 이런 거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서로 격려해 가면서 열심히 일하자. 그 대신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방만한 경영이나 이런 것과 거리가 멀게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특별하게 방만 경영과 관련해서 저희가 특별히 덜어내거나 점유해야 될 일은 제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없어서 앞으로도 그런 요인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가면서 정부 시청에 적극 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보다 많은 정책적 그리고 예산 이런 관심들을 저희들이 좀 투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우리 아마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 여부가 그 나라의 10년, 20년에 바로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상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자라날 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겨루는 그런 것이 목표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캐치업이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적인 국격과 이런 것을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나래를 홀홀 펼 수 있도록 모두가 그런 것들을 배려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마음의 조각조각들을 같이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소년활동진흥원은 어찌 보면 오로지 청소년의 눈높이대로 그리고 청소년을 섬기는 그런 기관으로 진화해가는 것 그런 것이 저희들에게는 스스로 부여해야 될 그런 목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청소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 감사합니다.